이힛 재밌네 노란톡 참여 한번 해볼까? 핸드폰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 그림이 있네 오 눌렀더니 오픈 채팅 아이콘이 보인다 이제 돋보기 누르고 검색 한번 해볼까? 팍스경제TV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케이 입장 완료 오 엄청 간단하네 이제 자료 요청해봐야지 다시 정리하면 노란톡 오른쪽 상단에 오픈 채팅방 아이콘을 찾아 윤정두의 주식투시경만 검색하면 깔끔하게 끝! 자 이제 채팅을 시작해볼까? 온라인상에서 어제 야간에도 추가적인 교육을 해드렸죠 그 교육을 해드리고 오늘 그냥 전부 상한가 다 잡은 거 아닙니까? 그 교육 속에 거래량 거래대금 다 아 윤정두 누구냐고요? 지금 프로필하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윤정두가 증권사 임직원분들만 교육하고 대학가서만 강의하고 한국거래소에서만 교육하던 윤정두가 책 11권을 그 책의 노하우를 전부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온라인상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방송 끝나자마자 온라인상에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또 교육해드리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돼요? 뭘 내일 어떻게 돼? 오늘처럼 상한가 3종목 잡는 거지 어제도 상한가 나와 오늘도 상한가 3종목 어제는 거래대금이 좀 창피했다고 치면 오늘은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했죠 이 종목분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 수익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야간에 또 무료 교육 들으셔서 이 종목분들의 흐름 와 진짜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이런 수익이 나오나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이런 수익 나오나요?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믿으세요? 눈으로 보이시는 것만 어제 하나 솔루션 17,100원에 들어갔다고 이런 종목이 오늘 얼마까지 2만 500원 팡 찍어버리죠 그럼 얼마예요? 3,500원 올랐네? 으악! 그럼 얼마 20% 올랐네? 그럼 고점에서 밀려 내려올 때 차익실했으면 이거만 해도 15% 수익이네요 이런 종목분들 변동성이 커서 두려우면 거래대금이 실렸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거래대금 실리고 나서의 흐름이라면 왜 접근을 못해요 이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 1,2자리 종목에서 왜 수익을 못 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못 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공부 안 하는 것 때문에 블록딜 블록딜 셀트리온은 이제 뭐 아우 머리 아파 블록딜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월 31일 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윤정도 그냥 땅바닥 치면서 방송 나와서 엉엉 울면서 3월 달부터 그 폭락장애 그냥 EDGC 시즌 이런 폭등 종목 다 잡아드렸는데 아니 세상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못 잡아드렸다고 엉엉엉 울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최상위 못 잡아드렸네라고 근데 그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쭉 미끄러지니까 블록딜 얘기 나오고 손가락질하고 아 블록딜 악재야 무슨 블록딜 악재냐고 윤정도가 바로바로 말씀드리죠 블록딜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블록딜에 대한 오해의 해소 그리고 나서 4월 2일 4월 1일 4월 3일 전부 뭐라 그랬어요 윤정도가 얘기한다고 또 다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블록딜 이후에 급락 이후에 바닥 잡고 돌릴 때 이틀 만에 또 20%씩 수익 나잖아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가지고 그 종목분들이 지금 또 움직여요 왜 거래량 거래량이 터질 때만 본다니까요 지금 주봉 보시면 셀트리온입니다 장학형의 기준 잡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학형 계속 보죠 근데 제대로 모르죠 어디서 사야 될지 어디서 선조를 해야 될지 이 내용도 모르면서 이게 인터넷 디지털 나오는 것 같아 이거 인터넷 디지털 나오면 그거 큰일 날 소리예요 이거 윤정도 거거든 지금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윤정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학형 떠서 여기서 보여드렸는데 이만큼 올라오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와 이만큼 올라오더니 거래량이 있어야 없어야 없잖아 없을 때는 안 본다니까요 거래대금이 터질 때만 본다니까 아니 뭐 백번 천번을 얘기하면 뭐예요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의 장학형 장학확인형 거래량이 없어 안 본다니까 첫날에 셀트리온이고 셀트리온 할아버지가 오셔도 거래량이 터져 근데 이 거래량의 기준이 뭐냐고요 교육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란톡 국민통에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터져요 안 터져요 거래량이 터져요 이게 뭐예요 엄마 잉태형이네 잉태확인형이 되면 별이 세 개네 별 세 개짜리는 전체 수백 개 가지 캔들 중에서 일곱 가지 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일곱 가지 캔들 중에서 4대 천학만 알면 된다고 그랬어요 엄마 엄마 이런 내용 다 공부해고 났더니 그냥 셀트리온에서 이 수익을 다 잡아버리네 이 수익만 나와요 엄마 여기까지 거래량 없을 때 안 본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봅니까 안 본다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아주 쉽고 그냥 아주 편안한 거를 왜 지금도 셀트리온 삼형제 삼형제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 셀트리온이 되게 좋고요 아니 뉴스 안 봐 그래서 신라제는 그렇게 됐나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죠 이 셀트리온이 좋으면 왜 좋은지 여러분들 증권사 들어와서 보고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 만큼 주가가 흘러나오려면 움직임이 나오려면 거래량이 없는데 변동성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변동성이 뭐예요 여기서 터지죠 상승인태광인형 터질 때 거래량이 없으면 움직임이 나와요 이날 27% 오른 거예요 블럭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블럭딜 얘기 나오고 깨져내려가 윤정도 여기서 잡아드리죠 여기서 윗꼬리 달릴 때까지 다 수익 내드리죠 그 다음 쳐다나 봐 안 쳐다본다고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본다고 거래량 거래대금 그게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가 뭔지는 배우셔야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하냐고 빨리 문자 보내서 자료 달라고 하시고 우와 셀트리온 망치고 잘 보세요 망치 잘 보세요 월봉에 망친다 꼬리가 더 길어 엄청나게 길어 꼬리가 근데 망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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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해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봤더니 엄마 꼬리가 요만했는데 몸통이 요만했는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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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 거래대금 있어 없어 있지요 이때 당시 대비해서 있어 없어 있지요 없으니까 죽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를 왜 자꾸 반말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반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캔들만 교육받아요 거래량 거래대금 2평 전부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내려면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어야 돼 저 기준이 뭐냐고 지금 설명 나면 못하겠다고 시간이 너무 없다고요 지금 시간 9분 남았어요 9분 동안 노란톡 국민톡 안 찾아오시면 이런 공부 거래량 공부 이 자료 받지를 못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최근에 흐름에서 계속 움직이잖아 그래서 다시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블럭들에 대한 설명 다 해드렸고 창피하게 어제 차익실현 해버렸다 그랬잖아 이거 잉태확인용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 셀트리온 보다 가벼운 셀트리온 제약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빵 빰빰빰빰 개배대금 목표 주가까지 빠바바바밤 그러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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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 없으니까 터질 때만 들어간다고 제발 좀 그 교육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만 보는 거예요 그 교육을 제대로 받으시라고요 그 교육만 제대로 받으시면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도 무섭지가 않아요 뭐가 무서운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요 6600만 주짜리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의 주식수도 몰라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없으니까 윤기영도 교육 첫짜리에서부터 주식수도 얘기해요 6600만 주짜리라고요 지금 69만 원 찍었어 770만 원 찍었다고 치면 그럼 얼마예요? 45조, 46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4위였던 지금 셀트리온에 밀렸죠 네이버의 사상체대 신고가 랠리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그냥 보름 만에 얼마 올라왔어요? 그냥 30%, 40% 올라온 수입 다 잡아드리죠 지금의 기준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가총액 대형주 싫어하죠 심풍제약 좋아하고 부강제약품 좋아하고 그런 종목의 비중 얼마나 싫으려고 이런 종목 시가총액 3위 네이버 시가총액 4위였을 때 이런 종목의 비중을 여러분들의 자산 비중을 실으셔서 시장 대비 수익을 내셔야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이런 종목들 보시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상한가 종목 주세요 드린다니까 상한가가 매일매일 나와 오늘도 세 종목 이상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을 분리해야 되죠 계좌 전체가 수익이 나야 된다고 계좌 전체가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3월 달 바닥 대비 3월에 바닥 짚고 돌려진 시장지수에 그러면 50%가 넘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 3월 바닥 짚고 50% 이상 수익 냈는지 4월 달 이후에서는요 바닥 짚고 30% 이상의 수익이 나옵니다 5월 기준 잡으면요 바닥 짚고 15% 이상의 수익이 나와요 6월 기준 잡으면 7% 이상 수익이 나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 진짜로 해볼까요? 그 수익 나와 있어요? 그 수익도 안 나오고 그냥 3월 저점 찍고 한 15%, 20%, 30% 수익이 나면 와 나 대박 났어요 시장 지수의 상승률도 모르면서 나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시장 다시 눌릴 때 그냥 또 엉엉엉 울고 유럽 증식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윤정두가 있잖아 윤정두의 주식 투식형을 지금 찾아오셔야만 이런 종목군들 전부 여러분들 계좌에 다 잡아눌 수 있고 지금 뭐 보여드린 거예요? 장학형 보여드린 거예요 장학형, 장학확인형 찍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 난리가 나오잖아요 69만 원까지 찍어버린다고 얼마에서부터? 우리가 40만 원대에서 받잖아요 다시 보여드려요 이 기준에서 여기서 갖고 눌던 종목 여기가 갭 상승이 4% 그렇게 해서 50만 원 출발 그래 나서 51만 9천 원 찍고 눌려 그때 따라 붙어 안 따라 붙어? 따라 붙죠 이게 얼마야? 60만 3천 원 꼴이 달려서 차익신원 해야 하네 차익신원 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버리죠? 그 이후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출세적인 범위다 어떻게? 그게 58만 원에서부터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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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지스트가 더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실적이 개선된다고? 그룹 오너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에휴 유치원생도 아는 내용 말고요 오늘 저녁에 지금 교육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중 내내 교육받아야 되죠 노란톡, 국민톡 오셔서 교육받고 자료받고 상한가 종목 다 잡아내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제 4분 남았어요 방송 마감까지 4분 그리고 제가 이동하는 시간 10분 딱 15분 동안만 더 들어오실 수 있게끔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벌써 인원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 더 이상 방 안 만듭니다 이제 인원 다 차면 이제는 더 이상 방 안 만들어요 끝나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6천 명이라니까 6천 명 어떻게 감당하냐고 부각약품처럼 오늘 막 1조씩 터져주면 편하게 들어가죠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시가총액 3위의 신고가 랠리 4위 네이버의 신고가 랠리 계속 나오면 편하죠 근데 눌림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제1파마 홀딩스 같은 종목 거래대금 천억도 안 나오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자 교육임다고 확 내밀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해드린다고 제약바이오가 왜 오르는지 제약바이오가 어떤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지 지금 오늘 이렇게 상한가 종목에 시가총액이 조단위에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 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알고 계셔야죠 저게 어려우면 저 종목군들이 어려우면 거래대금 최상위의 부각약품 신풍제약 이런 종목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부담 없죠 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어제 편입해서 오늘 폭등 그리고 나서 전량차익 실현 이거 교육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오늘 따라붙어서 손실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 들어가서 오늘 전량차익 실현 이런 부분이 다 오픈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고 두산그룹 주들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오픈해서 M&A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해드렸는데 오늘 교육 안 받으실 거예요 야간에 교육을 받고 장중에 교육을 받아야죠 장중 노란통에서 동영상 교육 다 받으셔야죠 자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대치 전기전자 업종이 이렇게 움직여야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룹 오늘 불확실상 해소됐잖아요 두 번째 어떻게 됐어요 나스닥 사상 최고지 S&P500 지수 고점 대비해서 얼마 다우 지수 고점 대비 얼마 니케이 고점 대비 얼마 저 고점 대비해서도 2016년 바닥 깬 적도 없어요 독일 어떻게 됐어요 바닥을 한 번 깼지만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안 남았죠 우리나라는 아우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졌던 것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어 안 접어들었죠 이 당시 기준에 디커플링 해소되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준에 어떤 업종을 매집해 IT 업종을 매집했단 말이에요 윤정도가 두 가지 업종만 보자고 그랬죠 IT와 뭐 IT와 의약품 결국은 의약품 맞았더러 했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빼놓은 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빼놓은 적 있습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결국은 신풍제약에서 상한가 잡아냐버리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교육 안 받으실 거냐고 의약품이 오늘 그냥 시장을 다 견인하는데 그걸 발만 동동동동동동 세상에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전문가 없이 그 방송에 나와서 의약품 이거 쓰레기예요 안 돼요 실적 대비 과평가 돼 있어요 이런 사람 하나 무조건적으로 막 박수 치고 이 의약품 끝내준다 막 사세요 이런 사람 하나 둘 다 심하게 표현해서 쓰레기들이죠 그러면 안 되죠 명확하게 의약품이 왜 움직이는지 의약품이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예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거 설명드리고 정부 정책에 기인된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펀드멘탈과 실적 부분을 논한다면 전기전자 업종 전기전자 업종에서의 기준도 잡아 드려야죠 이렇게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그러면 우습습니까 필라델 대표 반도체 수수랑 다를 게 뭐 있어요 2016년 받았겠습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에 삼성 SDI까지 오늘도 삼성 SDI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줬죠 이런 종목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교육 안 받을 거예요? 내일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요 유럽이 좀 어려워서 미국이 좀 어려워서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윤종두가 있잖아요 다 잡아드리잖아 사상 최대치 신고가부터 해서 응? 의약품까지 제약바이오까지 전부 다 오늘 온라인상의 교육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매일매일 교육받고 자료받고 장중 내내 그냥 동영상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 교육받아서 계좌 씨뻘겋게 만들어서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자고요 아시겠죠? 윤종두의 주식투시경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